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은 디지털TV의 시리입니다. 저희가 영상 편집을 할 때 가장 기본적인 기능 외에 이 기능만 알면 웬만한 영상 편집은 모두 다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 위해서 오늘은 많은 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기능 5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PC 프로그램에 있는 어떤 영상 편집이든 또는 스마트폰 영상 편집 어플에 모두 다 들어있는 기능인데요. 지금부터 이 베스트 5 기능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볼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시고요. 그럼 지금부터 출발할게요. 지금부터 캡컷 어플을 활용을 해서 영상 편집에 유용한 베스트 5 기능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볼게요. 캡컷 어플을 열어주세요. 새 프로젝트, 영상 편집할 파일을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추가 그럼 이렇게 영상 편집 파일이 하나 보여지고요. 여기에서 첫 번째로 알아볼 기능은 바로 PIP 기능인데요. 영상 위에 또 다른 영상을 추가를 해서 한 화면에 두 개 이상의 영상이 보여지게 만들어주는 기능이에요. 캡컷 어플에서는 오버레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다른 영상 하나를 추가를 해서 PIP를 활용해 볼게요. 자 오버레이 선택, PIP 추가 그럼 다른 영상 하나를 선택을 하고 추가를 눌러주세요. 이렇게 PIP 기능을 통해 두 번째 영상까지 불러오기가 완성이 되었어요. PIP 추가 기능은 내가 원하는 만큼 두 개든 세 개든 네 개든 영상을 필요에 따라서 추가를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 저희가 알아볼 기능은 바로 배경 제거예요. 이 배경 제거 기능은 보통 크로마키를 적용을 해서 뒤에 있는 배경을 없애주는 것을 활용을 하는데 캡컷에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기능이기도 해요. 다른 어플에서는 배경 제거가 없고 크로마키를 적용을 해서 하나하나 색상을 제거를 하면서 깔끔한 배경 제거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최소화하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캡컷에는 배경 제거 기능이 아예 들어있어요. 그럼 지금부터 배경 제거를 한번 해볼게요. PIP 추가로 불러온 영상을 선택을 해주세요. 그러면 아래에 있는 레이어에서 쭉 옆으로 이동을 하다 보면 배경 제거라고 보이시죠? 배경 제거를 선택해 주세요. 네, 그럼 이렇게 뒤에 검은색 배경이 있었던 부분이 배경 제거 기능을 통해서 바로 꽃밭 위에 아바타의 애니메이션이 자연스럽게 표현이 되는 기능까지 완성이 되었어요. 자, 플레이를 한번 해볼까요? 네, 이렇게 플레이를 진행을 하면서 저희가 세 번째로 알아볼 기능은 바로 키프레임 기능이에요. 키프레임 기능은 텍스트나 이미지나 영상의 한 부분을 화면에 이동 변화를 주고자 할 때 사용하는 기능인데요. 저는 이 부분부터 키프레임을 적용을 할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더 재미있는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이 아바타 애니메이션의 영상을 하나가 아니라 두 개, 세 개까지 나오는 영상을 만들고 싶어요. 그럴 때는 아까 처음에 썼던 PIP를 다시 추가를 해볼게요. 자, 그런데 PIP 추가를 하기 전에 이 영상의 길이가 일치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영상의 처음 부분으로 일단 돌려주시고 여기에서 PIP 추가를 해볼게요. 가져온 영상 선택하고 추가 그리고 또 아래에 하나의 영상을 또 불러오게 할 거예요. 이렇게 해서 PIP를 통해서 세 개의 영상을 가져올 수도 있고요. 첫 번째 영상 위에 두 번째, 세 번째 영상이 더 쉬워졌는데요. 저희가 할 부분은 복습하는 과정으로 다시 두 번째 영상 선택하고 레이어에서 배경 제거 그리고 세 번째 영상 선택하고 레이어에서 배경 제거 그러면 유채꽃 위에 애니메이션 아바타가 하나, 둘, 세 가지가 그대로 똑같이 위에 하나씩 하나씩 포개져 있고요. 저희가 여기에서 영상을 플레이를 하다가 이 부분부터 두 번째 영상이 나오고 싶다. 영상을 선택을 하고 분할, 앞부분 영상은 삭제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 부분부터 이 영상이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는 선택을 하고 분할, 마찬가지로 앞에 영상은 삭제를 해주실게요. 그럼 여기에서 저희가 추가할 부분은 바로 키프레임이에요. 첫 번째에 있는 이 애니메이션 위에 아바타가 옆으로 이동을 하는 모습인데요. 화면에 변화가 어떻게 진행이 된지를 봐주세요. 두 번째 PIP 영상을 선택을 해볼게요. 선택을 해보니 이렇게 다이아몬드 표시가 생성이 되었죠. 이 다이아몬드 형태의 아이콘이 바로 키프레임인데요. 더하기 표시였을 땐 키프레임 추가가 되고요. 빼기 모습이었을 때는 키프레임을 삭제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럼 두 번째 PIP 영상 위에 제가 키프레임을 한번 넣어볼게요. 자, 그러면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었고요. 영상을 옆으로 돌려서 1초 지난 후부터 제가 이 두 번째 아바타를 옆으로 이동을 해볼게요. 아바타를 이동을 하니 자연스럽게 키프레임이 적용이 되었죠. 자, 그리고 키프레임이 어떻게 적용이 됐는지 한번 살펴보실게요. 네,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나의 영상에서 똑같은 영상이 옆으로 이동을 하면서 키프레임이 자연스럽게 적용이 되었고요. 세 번째 영상도 저희가 키프레임을 적용을 할 거예요. 그런데 1초 간격으로 아바타가 이동을 했기 때문에 세 번째 영상도 앞부분을 조금 늘려서 자, 이 세 번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로 키프레임을 눌러주시고요. 자, 그리고 1초 뒤에 아바타 이동을 하고 네, 아바타 이동을 하니 이렇게 키프레임이 자동으로 적용이 되었어요. 그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의 키프레임 적용한 부분을 한번 보실게요. 네, 이렇게 키프레임을 적용을 해서 화면에 변화를 주었고요. 그 다음은 마스크 기능이에요. 이 마스크 기능은 한 화면에서 내가 강조하고 싶은 일부분만을 보여주고자 할 때 사용하는 기능인데요. 주의할 점은 이 마스크 기능을 바로 적용을 하면 전체적인 앞부분부터 끝까지 마스크 기능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꼭 내가 마스크 기능을 적용을 하고 싶은 영상을 선택을 하고 분할을 해줘서 마스크 적용 전과 마스크 적용 후에 영상을 꼭 분리를 해주세요. 저는 뒤에 있는 영상에서 이 부분의 한 부분을 마스크 적용을 해볼게요. 영상을 선택을 하면 아래 레이어 중에서 옆으로 이동을 하면 마스크 기능이 있어요. 마스크 기능을 선택. 그러면 여섯 가지 마스크 기능이 캡컷에 있는데요. 저는 이 여섯 가지 중에서도 직사각형을 선택을 할게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사이즈의 길이를 조정을 하실 수도 있으시고요. 불투명도도 이렇게 아래에서 위로 내가 원하는 농도를 조정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물론 화면에 이동도 가능해요. 내가 영상에서 보여주고 싶은 한 부분을 이렇게 선택을 해서 마스크 기능을 적용을 하실 수도 있으세요. 저는 이렇게 마스크를 적용을 하고 완료를 눌러볼게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살펴볼 영상 기능은 바로 화면 전환이에요. 영상과 영상이 어떻게 자유롭게 화면이 바뀌는지 그 화면 전환을 해볼 부분인데요. 영상과 영상 사이에 이렇게 네모박스가 보이지요. 영상을 보시면 갑자기 영상이 이렇게 바뀌니까 어색한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을 자연스럽게 영상 전환이 되기 위해서 사용하는 기능인데요. 네모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러 가지 화면 전환의 기능들이 있는데요. 마스크 기능에서 최근에 나온 시간의 흐름을 한번 볼게요. 그리고 이 화면 전환의 소요 시간도 저희가 정할 수가 있는데요. 저는 빠르게 적용이 되도록 0.3초 정도의 시간을 한번 줄게요. 그리고 완료. 화면 전환까지 영상을 한번 보실게요. 네 이렇게 내가 중요한 영상의 한 부분을 보여주고 싶을 때 마스크 기능과 화면이 자연스럽게 변화를 주는 화면 전환 기능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이렇게 다섯 가지 기능을 적용을 하고 마지막에는 텍스트와 오디오를 삽입을 하고 맨 위에 내보내기 기능을 통해 내 스마트폰에 영상을 저장하실 수가 있으세요. 오늘은 누구나 쉽게 영상 편집을 할 수 있는 스마트폰 영상 어플인 캡컷을 통해서 많은 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면서도 많은 분들께서 가장 사용하시는 기능 베스트 5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정보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할게요.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